고품격 소비방송 슈퍼 의스타K 제7회를 수다닥 시작하겠습니다 박새롬이와 게시판 봤나요? 잘 못 봤는데 웃기지마 너 맨날 보잖아 출연자들 너희가 모르는 걸 알려주지 성 뭐한 성자고 왜 성녀인지 아느냐 박새롬 PD는 이미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면 롱런할 수 없다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많이 있나? 영진공에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네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오래 못 가는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어 물 들어올 때 노를 너무 재운 거야 팔이 빠지게 재운 거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미지 소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너가 롱런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어 롱런해야 돼요? 롱런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편집 기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아 그럼 그렇지 태용이처럼 되면 안 돼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편집 머신 또 이렇게 저의 길이 떠들다가 자기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불쌍한 사람 아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딴질보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홀짝이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카페 로라가 아니에요 일단 현지를 탈출했어요 그냥 로라 그냥 로라 힘들게 탈출해놓고 방송 녹음을 위해 다시 기어들어오고 있다 아 힘드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시죠 성희연님 네 안녕하세요 박새롬입니다 음악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서 방송을 들으면서 박새롬이 PD의 매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말할 때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말하다가 웃을 때 코를 풀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반전 매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음소리라고 아 그거구나 야 근데 성녀와 신음소리는 뭔가 묘한 매치가 된다 어 그러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왜 내가 왜 이런 왜 매력이 터지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이런 반전 매력까지 아 여러분께 간단한 사과를 먼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녹음을 하는 오늘 방송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저기 그 카페 로라가 갱 로라가 되는 바람에 그 녹음 그 요일이 금요일 녹음에서 수요일 녹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녹음을 하면 아마 박새롬이 PD가 뺑이를 치면 전나게 네 금요일날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아 그만 이틀 정도 이제 업로드가 늦어지는 거죠 네 그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하고요 아 아마 지금 왜 화요일 수요일이 됐는데 슈퍼스타K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과연 있을까요 혹시나 계시다면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씀 제가 그 리플이 있을까봐 되게 계속 확인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까는 뭐 댓글 안 본다 게시판 안 본다 그래 놓고서 아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과 함께 녹음 시간이 보통은 오후 한 4시쯤에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11시에요 오전 지금 다들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밥도 못 먹은 이상하게 일단 카페로라에서 갱로라가 된 사연 그렇죠 네 딴지를 탈출했죠 탈출했죠 그리고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능력자만 할 수 있다는 텀 없이 이직하기 능력자들은 약간 쉬었다가 유럽여행 한 달 정도 갔다 오고 아 그런가 그치 그런거 다 조율해가지고 그때 아니면 못 쉬니까 아니 너는 조급한거야 아니 나는 그냥 돈이 없으면 안돼 로라는 카페에 로라는 스카웃 되었습니다 스카웃 되어서 어디론가로 갔고요 너 연애도 막 이렇게 탐없이 저는 그렇게 연애하는거 굉장히 좋아요 혜연지에게 바로 만나고 언제 뭘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를 욕하는건 부러워서 그런거야 이런사람도 부러워요 부럽지만 이 부러움을 비난으로 표출하는거죠 어차피 여기 다시 기어와서 이걸 녹음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오전 11시에 그렇죠 로라가 오전에 출근하는 모습을 카페에 로라일 때도 그렇게 흔히 보지 못했는데 로라를 11시에 보게 되다니 아직 숙취가 덜 깬 상태로 아니 오늘 지각까지 했는데 어제 술을 못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아우 힘드네요 아울러 오늘 방송에 비인간 게스트 아 네 지지난주에 우리 또 이렇게 복귀를 해봐야죠 지지난주에 표고님 생표고버섯을 먹었고요 지난주에는 저기 독초 해풍건조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를 모셨는데 아 오늘은 가마볶고 어묵을 모셨습니다 아 또 말로만 전해드리던 어묵을 네 네 어묵을 단지 렌즈에 돌렸을 뿐인데 아 맛있어요 되게 탱글해가지고 이미 몇개 먹고 시작했습니다 방송중에 계속 먹을 예정이고요 요것들이 말이 없다 말이 없거나 질공질공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 이거는 마치 TV에 나오는 PPL같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드라마에 나오는 전지현이 핸드폰만 쓴다고 뭐 그게 PPL인가요 뭐 우리가 방송하다가 어묵 처먹어도 보이지 않을지 않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마볶고 어묵입니다 네 아 오프닝 굉장히 담백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소재를 아 그렇죠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오프닝보다 긴 시간 처먹었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주 창조경제위원회는 이슈를 디벼봐야 되는데 네 역시나 카페로라가 갱로라가 된 사연 때문에 이슈가 아니야 이거 아직 활활 타고 있어 아니야 이슈가 이거는 쉬었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맛이 갈랑말랑 지금 묵은지가 되고 있어 왜냐하면 사실 죄송합니다 원래 이거를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으면 그래도 좀 이제 이슈의 끝물을 탈 뻔했는데 그치 그치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아 이걸로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로 떠들 생각이냐라고 좀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건 아니고요 뭐 사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시사프로도 아니고 이 이슈 자체를 깊이 디벌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어떤 상품에 녹여낼 것인가 네 그렇죠 그거에 관심이 있지 그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그겁니다 배우 이태흠씨와 예원 가수 예원씨의 욕설 논란 로미야 언니 마음에 안 들지 뭐야 이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연기는 끝 배우 바꿔 다시 해봐 그러네 이거 로미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어디서 눈을 불하렴 이렇게 했어요 눈가를 그렇게 떠 이렇게 얘기하죠 눈가를 그렇게 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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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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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서 안돼 연기도 안되는 강도가 힘들다 진짜 네 뭐 이슈는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이제 누구의 잘 자란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적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을 때 그거를 굳이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하는가 이걸 왜 깠을까요 그렇게 이왕 알려졌으니 사람의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문제고 사실 이걸로 누군가를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녹음 장관 끊고 내가 로라랑 싸웠단 말이지 우리는 우리는 동갑이잖아요 싸우면 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냐고 그러면 막 이제 야 이 못했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싸웠는데 그게 박새롬이가 이거를 녹음 파일을 유출한 거야 어?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도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서 가령 남의 직장에서 그치 싸우는다고 아무 관심 없는 거야 요거라도 그리고 양쪽 다 뭐 이렇게 서로 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욕을 했다는 장면 자체에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가 다 훼손되고 특히 연예인은 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별로 만약에 라이브 생방송에서 요구라고 막 이러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한데 그렇죠 뭐 이제 카메라 안 돌아가는 줄 알고 이제 그냥 쉬는 시간대 지금 혹 이럴 때 그런 거였는데 좀 그리고 왜 그걸 공개했는지 그게 사실 문제는 그거네 왜 공개했을까요? 물론 나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미 수면위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욕을 한 거지? 무슨 인과 과정이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은 또 가질 수는 있는데 뭐 이거 자체가 화제가 되는 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고 양쪽에서 막 이거를 우리가 디벼보기에는 나는 당장 로라가 나한테 하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맥락 같은 거 그렇죠 무슨 진위로 얘기한 걸까 저건 진심일까 이런 거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보통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남자들이 이게 왜 문제야 어떤 태도가 문제인 거야 왜 저희가 욕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막 군대 버전 회사 버전 별의별 버전 다 나왔었죠 그래서 뭐 남자 버전으로 바꾸면 뭐 형적 까고 싶죠 뭐 이런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좀 이해하고 뭐 약간 그런 거였죠 네 그 여자들만의 또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자들만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여성분들이 네 아 뭐 예언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우리가 대중이 일종의 지금 판관포청천이 됐어 그거를 뭐 누가 잘했나 잘못 하느라 네 뭐 사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석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튼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유추했냐면 예원씨가 아 이거 내가 말하면 좀 내가 생각해낸 것 같잖아 맞잖아 아니 근데 어 바로 뭐 공통점이 있다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네 얘기해야죠 뭐 실제 이태임 씨와 예원씨가 그 저기 대표적인 글래머 스타였고 그렇죠 몸매로 떴죠 예원씨는 실제로 속옷 브랜드 모델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그 속옷 상의 네 그 브래지어의 세계가 굉장히 여성들도 모르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여성분들도 많은 영역이다 라는 첫보를 접하고 한번 그 속옷 네 브래지어 알고나 사자 그렇죠 브래지어 알고나 사자 편을 준비하는 바람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하하하 이거는 박새롬이 피디어랑 예 저랑 네 그렇죠 끝을 봤죠 네 네 이거의 문제의식을 상당히 그 여성분인 그 박새롬이 피디어와 로라도 공감을 하고 있었었죠 그 주변에 굉장히 그 뭐 십수년을 자기 정확한 사이즈를 모르고 속옷을 착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지금도 모르고 차고 다니는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네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했던 SBS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거기에서 미국의 한 속옷 사업자가 주장을 하기를 여성의 80%가 자기 사이즈를 제대로 모르고 착용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옷 매장에 방문한 한 여성이 그 전에는 미국 사이즈로 36B컵을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착용을 해보니까 알고보니까 32B컵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둘레도 잘못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컵 사이즈도 컵 사이즈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무슨 커뮤니티 그 이제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다가 가끔 게시판에 그런 게 올라와요 저는 뭐 40대 여성분인데 20년 동안 어머 속옷을 잘못 착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분은 또 40대시고 하니까 그 이제 2차 성증이 나타나 사춘기 무렵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그냥 하라는 사이즈로 계속 했던 거지 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계속 그것만 했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불편해도 당연히 불편한 줄 알고 했는데 마흔이 넘어서 본인 사이즈를 찾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죠 네 일단 브랜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내 이 브라 브랜드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거는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대충 아는 것만 찝어왔는데도 한 20개가 되는 거고 진짜 네가 좀 되게 많이 아는 편인 거 아니야?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브랜드만 거의 한 200개? 아 그래? 네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홈쇼핑들이 뭐 유명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브랜드들도 있고 뭐 대기업 뭐 우리 뭐 비비뿅 비너뿅 이런 애들 얘기가 되지 않냐 이거? 어 비너스 비비안 가장 큰 두 브랜드인데 요거는 뭐 비비안에 뭐 비비안에 뭐 이렇게 라인이 쫙 왜냐면 화장품도 뭐 평양에서 뭐 뭐야 뭐 서라수 나오고 라네수 나오고 마몽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뭐 패션브라 뭐 스포츠브라 막 이런 식의 라인업이 있는 거야? 그런 그거는 이제 뭐 디자인의 차이인 거고 아예 브랜드 갈래가 달라지는 거야 뭐에 뭐 비비안에서 출시한? 뭐 여기서 출시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보통 가격대를 좀 다르게 설정해서 백화점에 파는 브랜드 나이대도 조금 나눠져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미진출 브랜드 해외 브랜드들까지 하면 진짜 그냥 브라 이렇게 치면요 어 백만 개 정도 나와요 구라 치지 마 진짜요 진짜 백만 개가 나온다고? 어 진짜 그 가장 큰 지식 쇼핑 그쪽에 딱 치면 브라가 백만 개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시장이 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10대 중반 최소한 넘어간 모든 여성이 다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성숙하셔가지고 발효이 좋으니까 애들이 요새 이건 뭐 그러면 사실 남자는 굉장히 시장도 크고 굉장히 이 뭐랄까요 깊이 있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아니 근데 또 브라의 수명을 혹시 아세요? 아 수명 그런 게 있어? 저는 쓰다가 사이즈가 좀 틀려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패드형이잖아요 뭔가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이 모양이 약간 왜곡이 있다던가 와이어가 휜다던가 그러면 버리죠 네 보니까 브레지어의 경우에는 일단 늘어나는 소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와이어가 있으니까 와이어가 변형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브라 한 개의 수명이 약 3개월이래요 아 그렇게 빨리 갈아야 돼? 네 100번 정도를 입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번 정도 입으면 아 돌려입으니까 아주 3개월 만에 버리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죠 아 처음 생산된 그 형태를 벗어나겠는다는 거지? 네 그걸 기능적으로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3개월이면 그러니까 100번을 입을 수 있으면 보통 요일별로 갈아입는다고 채웠을 때 보통 요일별로 갈아입 요일별이라고 하기보다는 겉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좀 바뀌죠 아 근데 뭐 최소한 7개는 입다고 칩시다 아 7개만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그냥 7개로 치자고 요일별로 바꿨다고 해도 100일을 입을 수 있으면 700일은 입을 수 있는 거잖아 갈아입으니까 2년 정도 그러면은 한 2년 정도는 가능한 거네요 어쨌든 아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이즈를 모른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루미는 처음으로 불어한 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제 손으로 구매한 거는 아무래도 여자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 처음 이제 사귀고 난 이후에 내 손으로 좀 예쁘고 이런 거를 구매하게 되지 않나 근데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건데 왜 자기 손으로 고르죠 안 볼 건가요? 확실한가요? 안 봤어요? 아니 여기서 나랑 그게 궁금합니다 웃겨 정말 야 그러면 첫사랑이 언젠가요? 언젠가요? 첫사랑 첫사랑까지 공개 아니 아니 몇 살 때냐고 몇 살 때냐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저는 성인이 되고 제 손으로 처음 사봤고 그 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니가 둘이 있는데 아 언니들이 물려준 걸 입었어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돌아 수명이 3개월인데 3개월인데 언니가 물려준 걸 입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인식이 우리 대부분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을 한 거는 엄마가 사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전혀용 그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했어 우리는 이거 엄마가 대충 눈찜짝으로 보고 그냥 사다 주신단 말이야 그냥 해 딱 사다 주시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보통 그냥 A컵으로 그치 75A를 그냥 사오시지 그치 대한민국은 평균이니까 평균이 아니야 평균이 아닌데 내 생각엔 평균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많이 나왔던 평균이 된 거야? 그냥 일반적이라 그래야 되나? 어머님들도 사실 가슴 둘레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이야 뭐 속옷 매장이 굉장히 늘어서 측정을 잘 해주지만 옛날엔 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들도 80A 이런 거를 대부분 그냥 착용을 하셔가지고 내 기억에도 엄마랑 같이 한번 사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매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를 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매장에 있는 직원분도 이렇게 얼추 보고 뭐 이 정도 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이렇게 추천을 해줘 그럼 그냥 그리고 사가지고 와 한 말도 안 되게 내 기억에는 그 매장에서 사이즈를 재준다는 그거를 받아본 게 거의 한 2003년? 34년? 내가 대학교 2003학년? 2, 3학년 때? 그때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거리낌 없이?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거 재 사이즈 재드릴까요? 이러면 아 저 제 사이즈 알아요 이러면서 안 잰단 말이야 괜히 어 이거 맞지 간호사 앞에 가서 어 엉덩이 내리고 두 사람 맞으실 때 저는 제 엉덩이 안다고 이러면서 저 어깨에 맞아야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냥 까기가 싫은 거야 그걸 까기가 싫으니까 어색하고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안 한 거지 그냥 근데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게 진짜 재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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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상하고는 컵 둘레도 생각보다 훨씬 작고 컵 치수도 되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높게 나오고 그리고 가슴 둘레도 엄한 데를 재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아 이 가슴 밑부분 이 갈비뼈 위쪽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을 재야 되는데 제가 엄하게 재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75부터 나와요 네 네 75부터 나오고 그 75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가슴 둘레가 75cm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왜냐면 이상하게 다 인치를 쓰거든 몸치 쓰는 아 허리도 인치 쓰지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예전에 미스코리아나 이런 거 나올 때 서리치도 뭐 34, 24, 30명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왜 꼭 그 브레지어 사이즈만 센치로 나왔을까 어 사실 그 75 이게 어 그렇긴 하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고 미국도 아까 그 뭐 32, 34 그게 다 인치잖아요 그게 인치예요 네 맞아요 좀 다르긴 하네요 그 저기 그러면 가슴 둘레 75라 함은 전체 밑가슴 둘레 아 일단 이거는 조금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 어떻게 치수를 집에서 약간 대략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은 네네네 밑가슴 둘레를 젤 때는 일단 네 가슴을 이렇게 딱 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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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우리 밴드가 감기는 부분을 재야 되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재고 그리고 여성분들 가슴에 이제 BP점이라고 하죠 BP점 그 부위를 또 이렇게 딱 들어서 네 정확하게 둘레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밑가슴 둘레와 이 BP점 둘레의 차이로 컵 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10cm 이상이면 무슨 컵 12cm 이상이면 무슨 컵 아 이거 진짜 내가 무슨 말을 물어보기가 되게 지금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욕을 졸라 쳐먹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럼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 가령 따지고 보면 그 여성의 가슴이 컵이 산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상 정상 부분에서 그렇지 산 밑바닥 부분을 뺀 게 컵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컵치 스파트 이거는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제조사는 8cm가 차이나면 A컵 10cm가 차이나면 B컵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편차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매장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혼자 재기 불편함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혼자서 재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젤 수만 있다면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매장 가서 요즘에는 이건 진짜 간호사 앞에 가서 엉덩이 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그냥 저 제 사이즈 잘 모르겠어서 한번 재보고 싶다 하면 정말 친절하게 잘 근데 그런 건 있어 왜냐면 브랜드업 하는 데서 가슴 사이즈 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야 거기서 오히려 발 사이즈 재는 게 돼요 이러면 신호 많이 앓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 뭐 신발 가게 가서 가슴 둘러져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당연한데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 또 이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그 남자한테 키가 자존심인 것 마냥 여성분들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쳤을 때 나의 아주 구체적인 사이즈가 같은 여자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게 좀 꺼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린 비극이 여러가지 유형별로 있어요 이 비극을 피하시려면 어떻게든 본인 사이즈를 정확히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비극을 다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궁금하기도 해서 사이즈를 잘못해서 브레이저를 착용했을 때 어떤 힘든 점이 있나요? 그게 비극이죠 그게 비극인 거야? 그냥 엄청나게 관대하게 네 개로 나눴어요 둘레는 크고 컵은 작고 둘레를 크게 입고 컵을 작게 입고 한 거야 내 사이즈보다 이거랑 둘레가 크고 컵도 크고 그냥 아예 크고 헐렁헐렁하게 그냥 이거고 그리고 둘레는 작고 컵도 작고 이런 경우도 있어 둘레는 작고 컵은 크고 왠지 4번이 제일 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가지로 그냥 정말 정말 대충 러프하게 나눴는데 일단 둘레는 크고 컵은 작고 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이 그냥 너는 75A이려니 하고 사다 주시는 친구들 중에 근데 75부터 시작이잖아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둘레가 크다는 이거가 나와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슴둘레 사이즈가 70cm가 조금 넘어요 71cm 아 그러니까 75부터 나오는 브랜드의 브라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나중에 사이즈에 맞는 브라를 찾으려고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있고 해외 직구로 속옷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둘레는 크고 컵은 작은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둘레는 크고 컵은 작았을 때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둘레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컵이 작으면 가슴이 컵에 다 안 들어가겠죠 아 제대로 못 잡아주니까 그렇죠 다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이상하게 우겨 넣고 있는 거야 근데 게다가 둘레가 커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팔을 올리면 브라가 가슴 위로 올라가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가끔 보면 여름에 얇은 옷을 입으면 너 지금 탈출해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이게 그게 이제 1번의 경우 그렇죠 1번의 경우 둘레가 크고 컵이 작았을 경우 이렇게 팔을 올리면 어깨끈이 있잖아요 네 요거랑 같이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탈출해 버리는 거야 이런 이게 1번의 경우고 2번이 이제 둘레 크고 컵도 크고 다 큰 거 이런 경우는 그냥 입은 의미가 없죠 아 기능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지 그냥 걸친 거네 그냥 러닝 입어 뭐하러 입었어 이거 그러면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랄게 그냥 안 한 상태 근데 좀 후리할 수는 있잖아 후리 그러니까 브래지어의 가장 큰 기능은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잡아주는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지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안 한 게 편한 거잖아요 편하긴 한데 뭐 물론 뭐 전립선 아 전립선 야 넌 전립선이 옆구리에 이니 깜짝이야 림프절 림프절 이게 가슴 옆쪽으로 림프절이 있는데 이게 와이어라든지 밴드가 그걸 압박해서 순환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착용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건강에는 안 좋은데 어쨌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이걸 착용하고 있는 게 어떤 뭐 저기 그 미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체육시간에 왜 여고생들 보면은 이렇게 뛰면은 흔드는 듯 거리잖아요 아 그게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아무런 보정을 해주지 못하는 거지 둘레 크고 컵도 크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극일 수도 있겠네요 몸은 이게 그치 몸은 왜냐하면 돈을 쓴 적이 없으니까 뭐하러 해 그리고 둘레 잡고 컵도 잡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되게 그냥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압박감 그냥 압박감이지 그냥 어떻게 이것도 그냥 우겨는 거지 그냥 이게 진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여성이 브레지어를 착용을 하면은 우리가 혈류 흐름 있잖아요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거 그게 30%가 감소가 한대요 30%만큼 덜 흐르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쨌든 조여져 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브레지어를 착용을 하면은 이 몸통에서만 체온이 1도를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타지로 안 벗어나가고 네 네 네 여기 온도만 상승을 해서 수족능증 이런 게 브레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꽉 끼게 하면은 혈류 흐름에 굉장히 근데 저는 3번 같은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많아요 같은 커뮤니티에서 제가 또 댓글들이나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자기가 본인이 가슴이 큰데 둘레도 좀 크고 가슴도 큰데 엄마가 그냥 옛날에 정해준 사이즈들을 입고 다니는데 친한 친구랑 처음으로 같이 속옷을 사러 갔는데 옆에 좀 풍만해 보이는 친구가 너무 작은 사이즈로 정말 깜짝 놀란다는 거야 야 너가 이걸 입어? 이렇게 된 거지 나랑 똑같은 거 입네 너 친구가 얘기를 해서 안 거야 그 사람은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를 그냥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이 입는 그냥 그 사이즈로 입는 입어서 되게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야 너는 이걸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입고 다녔어? 이러면 그냥 그냥 불편하면 다 불편한 줄 알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옷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지 이거 제 이것도 제 주변에 아는 분이 굉장히 풍채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 몸통에도 살 집이 있고 몸통에 살 집이 있으면 당연히 마담급의 바스트가 갖게 돼 있는데 가슴 크게 갖게 돼 있는데 이게 작은 거에 작으니까 이 아래위로 살이 막 다 삐져나온 게 밖에서도 보이는 거 있잖아 아 옷샷 맞으면 그래서 아니 좀 어떻게 좀 하지 막 보면 막 안타까워 죽겠어 그런 거구나 어 이거 이건 얼마의 비극이야 이것도 비극이고 이제 둘레 작고 컵은 크고 네 마지막이고요 이것도 제 주변에 케이스가 있어요 야 이건 근데 어떻게 둘레 크고 컵 큰 거보다 더 나쁜 거 아니야? 왜냐면 보정효과는 없으면서 압박까지 당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이게 컵하고 내 가슴하고 왜냐면 컵이 크니까 분리돼 있는 거야 그래서 면티 같은 거 헐렁한 거 입고 있으면 옷이 그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찝혀 있어 아 그 정도까지 있나요? 그 정도로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야 아 너 정말 야 너 떴다 이러면서 이렇게 빼주고 내가 이런 친구가 있어 진짜 너무 슬퍼 그래서 얘는 그냥 그 뭐야 스포츠 브라 같은 거 왜냐면 어차피 컵이 별미가 없어서 그런 거를 하던지 아니면 정말 작은 사이즈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 이 국내 브랜드의 사이즈는 제가 진짜 감이 폭력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A, B, C 컵이 거의 다잖아요 이거 그냥 369야 대충 그냥 369야 아무리 커도 C에다 우겨놔야 되고 아무리 작아도 가슴이랑 컵 떨어져 있어도 그냥 A컵 차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너무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관계자분들이 대기업에 이 속옷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신체 특히나 그 여성의 가슴이 가슴 둘레와 그렇죠 이 컵의 복합적인 그 이중 사이즈인 거잖아 사실상 그치 그치 A, B 이런 것도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러프하게 잡혀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그렇죠 좀 세세하게 맞춤형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구입하는 그 해외 브랜드의 경우는 정말 사이즈가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는 진짜 A에 뭐 A컵에 75에서 한 85 정도 둘레는 거기서 A, B, C 끝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조금 세일하는 걸 사려고 보면 A컵밖에 없잖아요 맞아 B씨도 C도 잘 없어 C컵도 진짜로 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75에이만 사는 거야 그러면 가독 있는 D 이상의 컵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천상 해외 걸 사야 되나요? 제 친구 중에 또 굉장히 사이즈를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심지어 몸은 또 정말 가슴이 정말 축복받은 거야 그래서 몸도 그렇게 막 체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가슴이 빡 있어 제 친구는 수유브라를 하고 다녔어요 20대 초반부터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기능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수유브라 중에 와이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구해다가 아니 20대 초반에 아가씨가 얼마나 예쁘고 핑크색에 막 물방울 무늬나 리본 달린 예쁜 그런 거 하고 싶을 텐데 맞는 게 없으니까 수유브라를 하고 다녔어 이제는 해외직구 하셔야겠네 진짜 이런 이런 진짜 병신같은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병실은 이거 혹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저기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국에 집안에 왜 국내 브랜드의 사이즈가 이렇게 아마 제가 감히 유추하건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이 시장성 내지는 그 비용의 문제라고는 할까요 그러니까 다변화하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리죠 그렇긴 하죠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외 브랜드 특히 미국이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다변화를 좀 시켜도 다 수요층에 맞는 거기서 10%랑 우리나라의 10%랑 인구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렇긴 하죠 게다가 뭐 그쪽은 약간 이제 해외에도 많이 진출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경우면 이제 더 이제 넓은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예 그래도 요새는 길거리에서 그래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뭐 소울브나 이런 브랜드에 보면은 가게에 써붙여져 있어요 뭐 D컵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근데 그걸로 써붙인다고 아니 그게 무슨 저기 우리나라 통신사 대리점에 뭐 아이폰 6 64기가 입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걸 열고 들어가서 밖에 써붙인 거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야 이건 좀 뭐 진짜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드물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이거 위에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 속옷 사이즈를 제대로 재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착용할 때도 보면은 제대로 착용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착용하는 법이 있죠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신경을 자세를 보일 수도 없고 아 정말 마네킹을 준비할 걸 그랬나 그 아까 그 밑가슴둘레 제신 부분에 둘레를 맞게 그리고 후크가 뒤에 보통은 세 단계로 다 돼 있어요 웬만하면 세 단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자세가 아 자세 일단은 밴드를 한 다음에 숙으려서 아 그렇죠 상체를 약간 숙여서 살을 모아서 모아 담 정말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모아 담는 거예요 컵에다가 그렇게 하고 어깨끈을 메면 진짜 컵이 근데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이거 맞는 사이즈에 그렇게 하면 아 내가 봤을 때 사이즈는 두 단계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역시 이제 연예기사 같은 거 뭐 시상식이나 그런 거 보면 영혼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주다 뭐 이런 얘기하죠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런 이 카테고리의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미스코리아나 뭐 슈퍼모델 이런 거 나가실 때 왜 엄청 끌어모으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뽕을 착용하고 가슴에 청테이프를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옆구리 살까지 모은 거야 못 빠져나가게 테이프로 다 고정을 하는 거지 아 근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렇게까지는 힘든데 근데 진짜 작은 사이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뽕이 잘 들어있는 거를 잘 아까처럼 그 잘 영혼까지 옆구리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잘 착용을 하면 두 컵 정도는 아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불 같은 게 아 정말 약간 시골에서 할머니 이불 같은 두께감을 자랑하더라고요 저기 키모피 깔창 같은 거야 아 그런 거죠 그냥 에어 들어가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개인 쇼핑몰 그냥 개인 쇼핑몰에서도 요즘 이게 나와요 뭐 조금 평균적이지 않은 사이즈의 뭐 AA컵 뭐 AA컵을 위한 5cm 왕뽕 브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저도 이걸 좀 사봤는데 저는 좀 평균에서 벗어난 작은 쪽이에요 체구도 자꾸 가는데 별로 안 커서 근데 그래서 사봤어요 5cm 뽕 막 D컵 만들어준대요 아 좋아 이러면서 샀어 근데 요런 것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긴 한데 거의 일주일 오래 못습니다 착용하고 세탁을 하면 거의 다 망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품의 질은 좀 많이 떨어져서 요거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요게 맞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 또 문득 생각났는데 앞에 풀 들어가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풀? 풀비 풀비 아 전혀의 빈 공간이 없이 꽉 그러니까 사이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 풀비도 되게 웃긴 거 꽉 차는 빅컵이에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빅컵이면 빅컵이어야지 그러니까 따로 사이즈가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B, C 만약에 뭐 A, B, C D, E, F 까지 뭐 6단계가 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A, B, C, D, E, F 까지 있어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이라고 사이즈를 재면 우리나라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2, 4, 6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에 우겨 넣던지 큰 거를 사서 밑에다 뽕 받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꽉 찬 빅컵 뭐 풀비 이러면 그냥 나는 빈 거 없이 B컵이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풀비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C컵에 가까워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로 이게 나라별로 사이즈가 달라지는 게 일본에 브레지어를 이제 사려고 사이즈를 측정하니까 일본에서는 진짜 컵 수가 한 두 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만큼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A컵 봤어 아니요 거기 A컵은 진짜 아 그냥 스몰 A예요? 어 장난 아니야 AAA 어 진짜 A구나 그렇군요 그런 느낌 근데 이거 다른 일인데 제가 또 그 다큐 아니 어디에서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여성들이 가슴의 처짐도를 집에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해서 TV쇼에서 제시를 했어요 이제 미국 쇼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가슴 밑에 연필을 꽂은 다음에 그게 2초간 유지되면 쳐진 거래요 근데 한국 여성으로서는 아니 꽂아져? 뭘 꽂아? 뭘 꽂아? 엎드려 있니? 어떻게 꽂아? 정말 기분이 나쁘네 그러니까요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짜증난다 진짜 내가 좀 조심스러운 방송이야 나 지금 편집장님이 나와 계실 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어 아니 지금 콩고인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저 멘트를 내가 날렸으면 칼을 맞았겠지 여성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성들한테 사실 브레지어 선물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 정확한 사이즈를 알기 전에 소금 매장에 같이 가세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불가능한 거지 서프라이즈는 좀 힘들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드리고 싶다 하면은 옷 사이즈를 좀 추측을 해가지고 옷 사이즈면은 대략 75에 그리고 교환증을 다 챙겨주시니까 사이즈는 100% 안 맞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근데 그것도 웃길 것 같지 않아? 저 남자친구가 푸릇밤을 같이 지낸 사이는 아닌데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너무 꽁맞는 무려 이 새끼 뭐지? 아니 이 새끼 봤나? 그리고 약간 컵 치수는 작고 둘레는 큰 브라를 선물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좀 피해주세요 저게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75C컵 드려 그냥 75C로 드려 막 약간 이런 거지 아 그렇지 아니 뭐 말을 못하겠어 아니 여기서 그 멘트를 받아쳐야 되는데 내가 이 멘트를 치면 내가 또 특정 사이즈로 언급하면 또 혹시나 뭐 누군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되니까 아니 저 막 타방송에서 더러운 꼴만 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 꿀려야지 못 볼 걸 보고 있지 지금 아니야 여기도 남자가 둘 있으면 내가 혹시 누군가 한 번 딱 치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아 요즘 여기서는 내가 꿀리네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결론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큰 분들은 뭐 딱히 해드릴 말이 없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 큰 사이즈들이 좋겠네요 그럼 그래 너 좋겠다 부럽다 그래 훔치뿅이야 완전 근데 작아서 문제인 분들이 문제인 건데 어 그냥 그거예요 사이즈 딱 맞는 브라하고 광망차자 그래서 잘 착용하면 진짜 두 컵 정도는 바로 상승이 가능하고 어깨 스트랩을 이 홀터처럼 등 뒤에 그러니까 등 뒤에서 X자로 하던지 아니면 홀터 이렇게 목 뒤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 위에 살까지 이렇게 모아주면서 어 굉장히 어 아 저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하하하 내가 막 팁을 주고 있어 내가 막 증명하고 있어 나 작다고 뭐 아무튼 딱 딱 맞는 사이즈의 브라를 찾자 뭐 이런 거죠 어 남자로서 저도 이번 코너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지나치게 나중에 어 사이즈 뭐 컴플렉스를 가지실 수는 있겠으나 너무 과하게 가실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가령 그 실험 카메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마르고 그 가슴만 큰 여성들이 이렇게 딱 붙는 눈을 입고 지나가면 그 카메라 속에 일반인 남성들에게 막 눈을 고개가 돌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냥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걸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령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원빈급의 외모를 가진 남자가 지나갈 때 혹은 뭐 근육이 뭐 저기 굉장히 그 말근육이 잔근육이 막 붙는 남자가 날씨를 입고 지나갔으면 몸이 너무 좋아 그럼 눈이 고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뭐 혹은 미래의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가는 거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남자가 그 이런 말하면 이거 좀 과격한가 아니 뭐 남자가 여자 가슴만 붙들고 살 것도 아니고 그 외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약간 그 마음의 짐을 더셔도 좋지 않을까 네 하는 거죠 뭐 이 병원에 가서 진짜 이 뭐 수술하고 막 이런 것도 제가 진지하게 살짝 고를 해봤는데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혹시 뭐 여자친구나 부인 중에 가슴 수술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행히 딱 주변에 있는 거야 1층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좋다 좋다 하는데 만지면 다 티 난다 이러면서 뭐 만지면서 자기가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야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봐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튼 만지면 딱 이물감이 든대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여자가 수술을 해서 가장 좋은 남자는 길에 지나가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쳐다보는 사람 말고는 좋지가 않대 같이 사는 사람은 이건 뭐 지휘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남이 나를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질까 봐 하나만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남한테 만족 주려고 막 그럴 거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근데 오히려 내가 좀 옷을 맵신하게 입고 싶고 또 자신감을 업시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좀 당당해질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난 훨씬 더 촉감이 뭐 뭘 집어넣고 이물감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뭐 그거 뭐 그 희생하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아 이거 끝나면서 이제 네 이거 PPL 어떻게 할까요 아 왜 그래 내가 이거 고민했던 거 아이잖아 회의 때 얘기했던 거고 아 근데 아 정리를 잠깐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 이번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야말로 정보다운 정보를 드리지 않았나 음 굉장히 뿌듯하면서 제가 한 일은 없지만 아 이런 세계를 또 알았네요 남자분들이 좀 요거를 잘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보를 아 예 여성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아 PPL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봤잖아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뭐 저희가 딴지 마켓에 브레지어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희가 또 심지어 아 컵은 팔지만 그럴까 파파이스 컵을 PPL 할 걸 그랬나 근데 그거 하기에는 뭐 좀 그래서 어 브레지어가 이제 그 여성분들의 그 가슴과 관련된 거라서 정말 가슴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했어요 아 이번 PPL은 음 아임닭 닭가슴살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최대한 지금 담백하게 소개했어요 내가 이거 막 웃으면서 하면은 또 너무 날 변태로 볼까봐 닭가슴살 하하하하 닭가슴살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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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닭가슴살입니다 네 그거 많이 드셨잖아요 아 아 제가 한창 때 아임닭은 검증으로 먹었고 음 예전에는 제가 그 폭풍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를 정말 물리게 먹어봤어요 한 2주를 먹어봤는데 음 아임닭 닭가슴살을 제가 검증차 다시 먹으면서 확실히 요새는 좀 더 편하게 아 그렇죠 혹은 이제 덜 신경쓰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임닭 닭가슴살뿐만이 아니라 이 닭가슴살 소시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네 소시지는 진짜 맛있어요 소시지도 일반 소시지 먹는 것보다 칼로리도 훨씬 적고 아임닭 산시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소시지는 닭이랑 야채 이렇게 갈아서 네네네 그런거죠 닭가슴살 성분이 들어간 그리고 닭가슴살 큐브도 있어요 큐브도 맛있죠 네 큐브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가슴살 스테이크 스테이크 패티 같은 패티 같은거 그거는 심지어 햄버거 빵에 껴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다양한 맛도 있고 뭐 스파이시 뭐 커리 뭐 이런거 생각해보니까 다음에 비인간 저기 게스트에 라임닭을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창청기술위원회는 이슈는 그 이팀 예원양의 그 이팀씨와 예원씨의 저기 여성 브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아닙니다 닭가슴살 광고듣고 코너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에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약의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아웃 소시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압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한잔 들어도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큐 네 아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견디셨네요 아 지금 굉장히 녹음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내가 빨리 이걸 듣고 싶어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지 맞지만 청취자분들 말고 제 앞에 계신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맞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번에 검증 코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공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딴지 마켓에서 검증단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게 특정 상품 예전처럼 숙취소재 검증단 이런게 아니라 일단 검증단을 먼저 모집합니다 무엇을 검증할지는 모르나 네 이분들은 저희가 30명에서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DB를 확보한 다음에 자세한걸 좀 이제 뭐 좀 여쭤보고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나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성별이나 이런걸 좀 관심사나 이런걸 파악해놓은 다음에 그분들께 맞춤형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검증을 할 상품을 그냥 보내드릴거에요 허락을 받고 보내드리겠죠 이거 가입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거에요 요거를 필두로 저희가 벙커 깁스키에도 검증단 모집 글을 올릴 예정이긴 한데 저희 메일 주소를 두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메일 주소도 오픈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징하게 말씀드렸던 마켓.딴지 골뱅이 지메일닷컴이죠 m-a-r-k-e-t d-d-a-n-z-i 점 아 점이 아니죠 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딴지 검증단 모집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되구요 아니면 영어속문자 e-r-a era죠 era e-r-a e-r-a 영어속문자 e-r-a 9.00 w-i-n era 9.00 win이죠 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딴지 검증단 모집 이라는 제목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일괄적으로 메일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딴지 검증 위원이 되는거죠 이분들께 저희가 검증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수의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인 네 그렇죠 이런 분들께 저희가 굉장히 vip 대우를 해드릴거에요 검증상품 가면 그냥 쓰시면서 일반 기존에 있는 좀 왠지 상품을 무료로 받으면 좋은 말만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별루면 별로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렇죠 이분들의 평가가 딴지 마켓의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상의시로 계속 모집할 겁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40-50명 정도 분을 모실 때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을 생각이고요 각종 이분들하고 많은 걸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귀찮아하실 수 있지만 일단 보내주세요 뭐 귀찮으시면 그때 가서 이번 상품은 스킵할게요 뭐 이렇게도 되니까 아닐걸 써보고 싶을걸 그렇지 써보고 싶지 그럼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어느정도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만한 상품이다 여겨지면 이제 검증을 맡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딴지 검증당 1호 회원이 벌써 탄생했습니다 이분 제가 강제로 택배를 투하한 네 그분 말고 그분도 이제 굉장히 유력한데 최근에 방송별 게시판에다가 숙취해소제 검증 최종 후기를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아브락사스님 아브락사스님께서는 심지어 거기에 본인의 체지방까지 본인의 체지방 퍼센트까지 저기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연쇄하고 성별하고 뭐 어떤 패턴이 있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자세히 나는 메일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어머 자격이 있다 방송별 게시판에 그렇게 오픈을 하셨다는 거죠 사진과 함께 훌륭하십니다 네 이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 네 왜냐하면 저희 방송별 게시판에 이런 아주 정말 세세한 후기였거든요 숙취해소제에 대한 너무 세세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편의점이니까 이런 후기 골랐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은 따로 관리하라고 이분을 저희가 강제로 모셨어요 아브락사스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1호 검증 우원이 되셨습니다 숙취해소제 검증은요 지금 ING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한 7,80%는 검증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이 업체분들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방송쯤에는 이 결과와 함께 일종의 PPL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응 이게 해야 돼 너 어디서 그렇게 술을 먹고 왔니 같이 먹어야지 사수랑 먹었어 아 그래 사실 또 이게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끔 카페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곤 해 왜 너의 빈자리를 보면서 어머어머어머어머 눈부셔서 그럴까 너희들 햇살이 좋더라 로라가 더 이상 카페 로라는 아니지만 로라는 로라잖아요 그럼요 내가 리을 발음도 잘 안되나 봐 로라 로라 제 영혼은 아직 카페에 남아있습니다 몸을 줘 야 육신이 이르라지 영혼이 이르라니 잔소리하고 있어 영혼이 사람이 모자야 돼 아울러 그래서 그런지 카페에 로라가 그냥 로라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딴지 카페에서 지금 요원을 못 짚고 있다는 약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아 네 딴지 카페 좋은 곳이에요 네 로라가 2년간 검증한 직장입니다 아 진짜 마지막 근무하는 날 로라가 그렇게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울고 막 이랬다더군요 아 네 울다가 웃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고요 요원 딴지 카페가 요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커피에 관심이 있거나 올해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존의 카페에 조금 뭐 너무 서열화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딴지 카페가 굉장히 좋은 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검증단 모집을 마저 설명드리면 검증단 모집이 필요한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검증할 게 많고 요새 저희가 뭐 이런 거 검증하고 있습니다 비누 비누하고 치약 검증 거의 끝났고요 아 그 치약 좋죠 거기다가 뭐 검증할 게 많아요 하여튼 최근에 저번주에 올라온 산소세제 오토팡도 같이 검증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아주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의 좋은 제품이라든가 좋은 치약이라든가 앞으로도 먹거리 등등 검증단 신청해 주시면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1년 내내요? 아니 뭐 그냥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보내드리니까 아 하긴 제품은 계속 생길 거니까 마치 알바끼를 해놓고 알바끼? 딴지 검증단에 알바끼를 해놓고 불시에 요거 한번 써보실래요? 폭 들어가 무료잖아 그리고 뭐 써서 해롭지 않은 거 당연히 보내드리니까요 아 그리고 검증 코너를 빌어서 다음 주에 이제 출시 예정을 하고 있는 간단한 검증기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름은 딴지 스택기 스택기 요거죠 요게 아니라 딴지 스테이크죠 딴지 스택기 요거는 여러분도 고든 램지가 될 수 있다 집에서 뭐죠? 고든 램지 스테이크 동영상 보셨나요? 스테이크 맛있게 구는 2분짜리 졸려 나는 그 사람 보면서 뭐가 떠올라냐면 옛날에 참 쉽죠? 하는 그림 아저씨 밥 아저씨 밥 아저씨 맞아 맞아 밤로스였던가 아니 막 되게 쉽게 쉽게 해 나도 막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스테이크를 집에서 한 세네 번 도전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실패 우리나라는 마트에 등심 같은 게 있어도 얇아 고기가 그런 저기 레스토랑이나 걔네들이 먹는 두꺼운 스테이크가 아니야 그래서 특별히 두꺼운 고기를 샀는데 또 실패 그냥 두께만 보고 장조림용을 샀어 안 씹어져 찔겨 뒤진 줄 알았어 익지도 않아 세 번째 실패 어려워요 실제로 그 안까지 익히기도 어렵고 나도 버터도 막 이렇게 해서 끼얹고 막 마늘 비비고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예 안 익거나 찔겨 다 익히면 근데 이번에 출시한 딴집 스테이크는 수비드 공법이라는 걸로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가공육을 만들 때 다 익힌 다음 포장을 하잖아 이거는 고기에 염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비닐 포장을 해버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온으로 여기서 저온은 낮은 온도가 아니라 아주 고온은 아닌 적당히 뜨거운 걸로 오랫동안 익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익히면 뭐가 좋냐면 고기가 속까지 있고 두 번째 수분이 안 빠져나가 왜냐하면 비닐 진공팩을 포장을 했으니까 포장을 한 상태에서 익힌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요 상태로 이게 포장이 돼 있으면 사실상 익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냉동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한 15분 20분 해동을 시킨 다음에 해동이 된 상태로 그냥 기름을 들은 센 불에 후라이팬을 달궈놓고 앞으로 2분 30초 뒤로 한 2분 30초 한 번만 뒤집으면 돼 그래서 꺼내 그럼 그냥 스테이크야 진짜 잘라 먹을 수 있어 그냥 스테이크야 왜냐면 그 안에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향신료 같은 처리나 이런 거 다 돼 있고 그 처리를 염지를 한 상태에서 어차피 익힌 거기 때문에 어 이거 확 땡기는데 요거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제품 자체가 다른 상표로 모 홈쇼핑에서 우리 아홉 번인가 를 완판한 제품입니다 아 요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잘 안타깝지만 모 홈쇼핑에서 이 업체가 만든 이 제품이 아홉 번 완판됐고요 하여튼 난리 나요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을 한번 모셔야겠네 게스트로 무슨 제품이라고 그 제품의 의문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것과 아주 동일한 제품 그리고 아마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다음 주에 입장할 예정인데 저는 검증을 핑계로 배불리 먹었어요 한 3번 먹은 것 같아요 부럽다 그 여러분 딴지 검증단이 되시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난 내가 고든렌지가 된 줄 알았다고 고든렌지 말고 고든램지 요새 요색남이라고 하잖아요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그렇지 요새 요리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나 이런 것들 뜨면서 그렇죠 또 셰프가 거의 연예인급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고든램지처럼 그렇죠 여러분도 요색남이 요색녀가 될 수 있다 딴지 검증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켓.딴지골뱅시메일닷컴이나 era9.00 win 골뱅시메일닷컴으로 검증단 모집 신청하시면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증 코너 이번 코너 PPL은 제가 좀 미리 생각을 해봤어요 검증의 딴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 검증을 갔던 공장으로 검증을 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서부농산 이담책임지죠 요거는 저희 조지킹 초능력 비대 1회에 한 번 출하셨는데 7회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조지킹 국장님과 같이 갔어요 충청도 쪽에 괴산이었던가요 굉장히 깨끗한 설비 유생적 설비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던 동영상으로도 이런 출장 검증의 거의 정점에 있었죠 서부농산 이담책임지요 검증이 그래서 서부농산 이담책임지 듣고 후경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이담책임지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 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이담책임지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머지 절임매추와 양념도 만나보세요 언니 좀 읽어보시고 일래요? 아니요 야 넌 진짜 너 내가 니 팬들을 봐서 내가 진짜 안 걸려 그랬는데 불경하다 잠을 못 자가지고 너 차 방송에 박재룡이 하품하면서 말한다 얘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돼 우린 편집을 못한다 넌 할 줄 알잖아 급할 넘겨간대 들어가겠습니다 큐 호갱학 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호갱학 개론입니다 저희가 매회 방송에 호갱학 개론 인트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목소리 아 지금 현재 지금 이 소리는 로라가 가마볶고 어묵을 씹는 소리입니다 보통 전날 과음하면 이렇게 오전부터 신나게 잘 못 먹는데 그래 숙취가 오니까 뭐라도 입에 넣어야겠어 아 막 그런 건 있어 물 많이 먹어라야 호갱학 개론의 인트로를 저도 이제 방송 모니터링 하면서 들으면 이제 내 목소리랑 네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한껏 무기잡은 그렇지 호갱학 개론인데 이번에는 저기 사연을 읽기 전에 간단한 호갱 단신 준비했어요 최근에 귀뚜라미 보일러 허위과장 광고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떤 게 허위과장 광고냐면 제가 이번에도 여러 기사를 참고하면서 또 그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온 전화 인터뷰 내용을 좀 참고했고요 내용은 뭐냐면 이 귀뚜라미 보일러가 브랜드 파워가 17년 연속 1이었대 보일러 개통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가 보일러 하면 귀뚜라미였다는 거야 브랜드 파워가 1등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무려 17년 동안 우리가 17년 전에 중3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1등 어 그때부터 계속 1등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한때 광고했던 멘트 중 하나가 4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는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 그렇죠 4패스 4패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4패스 열교환기 이게 귀뚜라미가 이 보일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국내 최고 유료라고 막 했지 않아 그랬는데 문제는 귀뚜라미가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150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온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웃긴다 국내 최고 유료라는 것도 검증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방송에서 나오신 분의 그 말씀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자랑했던 콘덴신 보일러도 1978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서 이미 사용이 된 것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보일러 생산 규모가 세계 최대인 회사다라고 100만대를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100만대가 아니라 실제 생산량은 43만대였으며 심지어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는 독일에 있대요 연간 한 164만대 정도 만들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뻥을 칠 수가 있지?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팩트죠 그것과 함께 또 화제가 된 게 2011년에 우리 다섯 살 훈이님께서 무상급식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던 그 당시에 무상급식 투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몇 퍼센트가 안 넘으면 아예 투표가 무효가 된 바람에 결국 무효가 됐죠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사내 메일 같은 걸로 사내 통신방에다가 투표를 동요하는 공지글을 올린 거예요 사내방에 두 번째 올린 글에서 공짜 근성은 거지 근성이다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을 먹고 자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상당히 분노를 샀는데 처음에는 해명을 귀뚜라기가 인용한 글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분이 회장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회장을 부인이 맡으셨어요 이게 허위과장광고 논란과는 좀 벗어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다루고 여튼 근데 왜 이걸 호갱단신해서 다루느냐 이걸 혹해서 사면 호갱 되는 거야 물론 제품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사는 건 이런 보일러 하면 뭘까요 하면 17년 동안 이랬다는 건 뭐냐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서 보일러는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퀴뚜라미 이러면은 과연 그거를 사용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거에 너무 만족감을 느껴서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영향을 안 줬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광고는 세뇌시키는 게 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호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전문가분이 전화 인터뷰를 하는 말은 사실 귀뚜라미 보일러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뭐 허위과장광고 대업들 많죠 LTE 뭐 4배 빠른 LTE 뭐 하여튼 혼란스러워 뭐 지들이 서로 빠르대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것도 그러게 무제한이면 다 무제한 LT도 아닌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저는 와닿았던 게 광고를 보통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제재가 약해 이거 걸려도 내가 이렇게 허위과장광고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억 팔아먹었어 그럼 시정조치 받아봐야 한창 뒤에 뭐 한 10억 맞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이게 10억도 안 될 수도 있죠 1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는 이거를 정말 세게 맞지 않고 크게 책임질 일이 없는 없으니까 그동안 사례가 그냥 각오하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치 왜냐하면 내가 이미 효과를 볼 만큼 충분히 보면 되니까 그거 과징감 나오면 그거 내도 나한테 남는 거 훨씬 많으니까 그럼 그냥 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자면 광고가 자본주의의 꽃인데 광고를 허위로 만들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이런 광고 그렇죠 혹은 금융 금융거래 위반이나 사기 혹은 세금 제도를 안 내는 거 자본주의를 결국은 지탱하는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좀 독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셀럽들이 세금 타려고 이러면 되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질서를 흐트린 거잖아 제대로 내야 국가도 운영하고 복지도 하고 이러는 건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단신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다 이게 호객 만드는 거죠 뭐 있습니까 하지만 뭐 하지만 하지만 우리 집 보일러가 귀뚜람이야 아니 근데 보일러를 본인이 골라서 다는 경우가 있어? 아 보일러 교체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 아파트가 지금 본가에 있나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그럼 중간에 한번 갈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귀모 보일러 아니면 린모 보일러 같은 거 많이 쓰지 하여튼 이렇게 단신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 호객 만드는 사연은 이미 제가 택배로 응징을 한번 해드렸던 바 있는 아도니스 칠팔님 이분은 사연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재밌어 이번 거 안 읽을 수가 없다 네 이거 한번 간추려서 한번 로라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간추려요? 네 그냥 이게 아 이거 그거구나 나도 이런 적 있는데 아 네 아도니스 칠팔님 사연 네 갈게요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이용한 아 넌 정말 아 죄송해서 어떻게 해 그냥 다 읽어 어떻게 읽어 그래 네가 읽어 뭘 갑자기 시키고 그래 당황스럽게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네 아도니스 칠팔님 사연인데요 생각보다 오래전 일이 아니래요 서른 살 넘었을 쯤에 이제 그때는 직장이 생기면 이제 카드 만들려는 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카드부터 만들어요 자식 딱 들어가면 그래서 카드를 대여섯 개를 한 번에 만드셨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연회비 없는 카드도 있었고 왜 체리피커족 알죠 그 막 포인트 같은 거 여러 개 쓰면서 딱 그런 걸 이렇게 알토랑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대요 H모 회사의 영어 이니셜 카드였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외식 할인이라든가 혜택하고 정립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센세이션한 막 감각적인 광고가 나왔대요 그렇죠 광고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때마침 이제 이 아도니스 칠팔님의 그 동호회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명 빵이 유명한 이거 뭐야? 아 그거야? 아 뭐야? 하여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 그 H모 회사 영어 이니셜 카드가 20% 할인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야 많이 해주네 그러면 한 끼 먹으면 1인당 2만원 정도 써야 되고 모임에 인원이 무려 3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60만원에 20%면 12만원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가로치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홀짝 기자님처럼 순간연산에 괜한 자신감이 불타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러다 호갱 되는 거예요 1인당 4천원 정도가 절약되는 거니까 자기는 그걸 모아서 심지어 사이드 메뉴까지 시키면 전체적으로 더 먹고 자기의 멋진 카드로 인심을 쓸 수 있다 뭐죠 이거? 아니 멋진 카드를 쓰면 본인이 멋져지나요 할인되는 만큼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게 호승신 같은 게 내가 이런 거 알아본 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배불리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베풀고 싶었나 봐요 호의를 그래서 회비는 모두 현금으로 본인이 걷어가지고 카드로 다 계산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게 60만원에 12만원 할인되면 48만원 결제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12만원 정도 할인될 걸 계산해서 60만원만 맞춰서 써야 되잖아 그럼 한 75만원치를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12%가 할인이 되면 15만원 할인받고 60만원에 딱 돈을 쓰는 거니까 2만원씩 30명 해서 그러니까 이게 2만원씩 걷어서 어차피 20% 할인되봤자 돈 돌려줄 것도 아니고 우리는 60만원을 모았지만 75만원을 씨를 먹겠다 이거에서 이제 그 카드를 쓰기로 한 거지 20% 할인이니까 세팅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왜냐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걸었죠 일하기 전에 왜냐하면 동호회 사람들은 자기가 15만원어치를 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우린 2만원씩 30명이었는데 75만원씩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저 사람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마치 쏘는 것처럼 이놈의 허세질 유유 뭔가 이 홍영학기론의 사세원이 온 걸 보면 원하는 대로 막 이제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튼 식사가 끝나고 다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도니스야 잘 먹었어 아도니스 오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야 오빠 정말 잘 먹었어요 막 이런 거 있겠지 제 마음을 더욱더 들뜨게 하는 멘트들을 남기면서 하나 둘 배장을 나갔습니다 본인 다 나간 다음에 이제 따로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카드를 내밀면서 75만원 20만원 결제해주세요 딱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 들을까봐 수사하면서 아 그리고 카드 할인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거지 당연히 이제 60만원 결제되겠지 하면서 그런데 두둥 아 고객님 포인트가 없으신데요 그냥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처음엔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 이 카드 이거 되는 건데요 20% 되는 건데요 컴플레인하고 막 이랬대요 아 포스윌 이상 있는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막 생 난리를 쳤는데 그때 정말 마법사처럼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카드 할인 안내문에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정립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차감 할인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카드 포인트를 정립을 했어야 그 안에서 20%가 차감되면서 할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할인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그냥 포인트로 긁는 거지 그치 뭐가 다른 게 없는 거야 포인트를 단지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을 뿐인 거야 그것도 20%까지만 아 새 카드인데 아 그치 일주일도 안 된 카드인데 아도니스 78님이 무슨 저기 상속자들에 나오는 김탄 정도의 소비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아 그치 절대 이게 15만원 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치 천만원을 쓰지 않는 인상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 씨발 내 카드는 이제 발급받은 지 일주일 포인트는 개뿔 아 이건 통신사 할인카드처럼 1년에 얼마씩 포인트가 지급되어서 사용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졸라게 카드를 써서 모래할 만큼씩 정말 아 너무 적절하다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모래할 만큼씩 쌓이는 포인트를 티끌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모래사장을 뛰다가 묻은 그 신발 깔창에 묻은 모래가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를 뛰었을 때 깔창에 묻는 그 먼지 같은 모래들만큼 쌓이는 티끌티끌 그걸로 차감을 받는 거 아 씨발 이런 거지 이게 무슨 할인이야 차감이지 그렇잖아요 그치 결국 저는 생돈 15만원 제 돈으로 메꿔서 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카드 할인 호구 오빠가 되었고 그 뒤로 카드 할인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쿨가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쿨가인가요? 별로 쿨해 보이지 않는데 더 쿨하잖아 이 뒤에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뒤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네요 아니 여기가 뭔 잘못이냐고 학가이야 학가이 아 이거는 불타는 가이 학가이로도 설명이 안 돼요 용광로 아 용광로 진짜 이 사연이 갑자기 어제 새벽에 생각나서 지금 올리는데 어젯밤 이불킥을 수십 번 자느라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더니 피곤하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약관 잘 안 봅니다 너무 안 보죠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험 기타 등등 잘 안 읽게 돼요 참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말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읽고 있는데 보험 약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읽어도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았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겠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사전이야 사전 내가 33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짜증날 정도면 우리 나이가 한 5,60대 정도가 되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진짜 힘들지 이걸 아니 써놓고 근데 왜 적립된 포인트 안에서 차감할 일은 좀 그렇다 이거 알려줘야지 뭐야 이게 할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는 호갱이 덜 될기 위해서 이런 정신적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요새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죠 정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기본 할인 혜택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차감할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연회비가 좀 세다거나 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통신사 그거 우리가 돈 내니까 나오는 포인트인 거잖아 공짜는 없는 거라고 통신비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냥 통신비 많이 받는 대신 조금 깎아 이런 거 좀 줄게 이런 느낌이지 이 혜택을 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통신사 할인 혜택카드도 맞아 맞아 우리가 뭐 핸드폰 쓰면서 무슨 저기 패밀리 러스토랑 15% 할인을 받고 뭐 어 저기 미세스 피자를 막 어 어 저기 30% 할인해 먹고 막 이래야 돼 하지 말고 통신비를 싸게 해줘야 어 그걸 싸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카드 할인은 보통 보면은 20% 할인 이렇게 할인율이 큰 경우에는 네 이제 한도를 정해놓더라고요 단 만원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20%에 만원이면 뭐야 얼마야 정말 제가 감이 좋은 사람이면 여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내가 아닌 다른 저기 특히나 이제 거래 대상에서 나오는 종이는 큰 글씨보다 작은 글씨를 주의기 아 맞아 맞아 핵심은 작은 글씨에 있다 단 그렇지 단 그리고 월 몇 회 얼마의 하남 이런 거 과로를 조심하라 과로와 단을 조심하라 네 보통 기업체 아 기업 같네요 네 대기업 같은 곳들 이런 데서 큰 글씨는 대부분 프로모션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낚시고요 낚시지 아 과로를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 세상에 어떤 저기 기업이 땅 파먹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도니스78님한테 15만 원을 할인해 주겠어요 카드 일주일 된 사람한테 연애비를 한 20 냈으면 또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아도니스78님 굉장히 핫가이신 데다가 굉장히 순수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저만큼 가지고 계셨네요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겠고요 아도니스78님께는 일단은 제가 제 2호 2호 단순하게 검증된 간택되시는 영광을 드림과 함께 아브라사스님 1호 아 그렇죠 아도니스78님 2호와 더불어 아도니스78님의 사연이 어쨌든 채택된 거예요 재밌어서 그렇죠 선물을 드려야죠 제가 또 선물을 드린 다음에 무슨 선물을 드렸는지는 다음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주세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건데 아도니스78님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친분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뭘 드려야 되는지는 또 따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 그렇죠 아 호갱학교론 여기까지예요 하하하하 아 사연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네요 네 정말 그렇죠 사연 재밌게 읽고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정보까지 들었잖아요 공짜는 없다 괄호와 단을 조심하라 작은 글씨를 더 잘 봐라 제가 심지어 이 호갱을 피하기 위한 팁까지 들었어요 아 그럼요 작은 글씨로 조심하라 PPL이 저 준비했죠 이거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상품이긴 한데 뭐야 이분이 지금 아도니스78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연에서 이 사연이 갑자기 어제 새벽에 생각나서 지금 올리는데 어젯밤 이불킥을 수십번 차느라 음 잠을 못 잤다는데 이불킥을 수십번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발대가 묻겠죠 아 그리고 먼지가 막 풀풀 날리겠죠 먼지가 엄청 날리죠 이불킥을 자꾸 차면 이불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불빨래 이럴 때 특허받은 국내 기술 산소세제 오투팡과 함께라면 오투팡에서 나오셨나요 이불도 깔끔하게 오투팡 굉장히 좋은 세제입니다 아 제가 불판도 닦았고요 집에서 빨래도 했고요 다목적 세제 다목적은 다목적은 빨래 주방용품 세척 욕실 변기 청소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산소세제 어 어 그린 어 어 이런 것도 산소세제인데 그거는 그거는 저기 뭐야 주방용품이나 뭐 식기설정 못하잖아 왜 그럴까요 형광증백제가 들어있기 때문이지 아 형광증백제는 희게 하려고 요새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형광증백제 안 좋다고 네네네네 어 막 그 막 하얗게 막 이거 그 형광 그 물질 그건 사람 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에 그거 쓰면 안 돼 아 근데 옷 빨고 이런 데는 그냥 쓰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몸에 그게 좋지 않아 좋을 건 없겠지 다 남아있을 테니까 어 하지만 오토팡은 형광증백제 및 일곱 가지 유해성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로 먹는 식기를 닦아도 되고 게다가 이 산소방울이 얼마나 미친듯이 나오냐면 프로노칸 30분 있잖아요 산소방울 되게 많이 올라요 진짜 생크림 거품처럼 올라와 그게 특허 기술이래 그리고 찬물에 잘 농담한 거 에너지 절약이 되겠지 그리고 유해 성분이 없고 잔여물질이 적기 때문에 헹굼이 잘 돼 물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 헹굴 때 이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세정력이 거품에 있어서 산소 거품이 이제 살균 세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기름때 작살나게 빠집니다 저희 집에 진짜 브루스타가 기름을 한 20년 안 닦은 것 같은 브루스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한 번 30분 담가놓고 해봤는데 정말 그 철판을 딱 문질렀을 때 뽀더덕 바로 그 거지 그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번에 후기가 지난주부터 판매돼서 후기를 몇 번 봤는데 그냥 그거 풀어놓고 담그면 돼요 옷 같은 거 여자 속옷들 이런 거 다 세탁 가능합니다 진짜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래 뭐 저기 너무 다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저희 나이나이 기자는 그걸 육시 청소하는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그 상품페이지에 올렸어 아 오토판 뭐 전과 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빨래 뭐 이거 다 가능하니까 심지어 유아용 전용도 있어요 젖병 소독용 상품도 있고 그건 내가 로라한테 한 번 그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젖병에다가 조그마한 젖병에다가 이거 풀어놓고 가만히 있잖아 거품이 막 올라와서 거품이 젖꼭지를 뚫고 나와 아 근데 그러면서 살균이 되는 거야 아 그치 뚫고 나오면서 왜냐면 그 젖꼭지 그 아랫부분은 잘 닦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치 그치 미세하니까 특히나 젖병 소독할 때 솔로 문지르잖아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야 미세하게 그럼 그 안에 이제 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담가 놓고 하면 되니까요 이런 류의 아주 아 이불킥 수십 번에서 오투팡 PPL로 넘어갔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하하튼 특허받은 국내 기술 선소세제 에너지절약 물절약 세정력까지 하하하하 오투팡 광고 듣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투팡 음원이 아직 제작이 안됐네요 버블팝 한번 듣고 가시죠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중요한 거 빼먹습니다 오투팡 얘기할 때 아 오투팡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이분하고 대표님하고 처음으로 미팅을 할 때 그 젖병에서 튀어나온 그 거품을 있잖아요 네 인체에 무해함을 강조하시려고 드셨어요 제 앞에서 거품을 거품을 호로록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 물론 먹으면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 먹으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 그걸 먹으라고 권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강조하시려고 나한테 보여주신 거야 이게 왜냐하면 유해성분이 아예 안 들어가 있고 뭐 이제 뭐냐면 그 성분도 뭐 사포닌 천연 속베리에서 나오는 뭐 성분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 거품을 먹려고 씻겋했어요 왜냐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씨발 내가 검정할 때 나도 먹어야 되나 아 네 하여튼 여기까지 여담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한 시간인데 아 지난주에 그 지상파 방송 시사 프로에 네 10년 된 그 가맹점 그 프랜차지 가맹점 업주 그 너 봤니 그거? 봤네요 아 그거 보셨어요? 네 아 역시 이 슈퍼스타K 진행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아 진짜 보니까 진짜 화딱지 나더라 저도 그거 보고 그게 하여튼 좀 이렇게 이슈가 된 걸 듣고 그저께 제가 회사에서 퇴근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걸 보고 퇴근했어요 다 보고 화가 나도 진짜 화나죠 이거는 아 이제 프랜차이즈도 유통의 또 일종이잖아 어 그렇죠 유통 갑질을 또 한 거거든 거기서도 아 요거를 저희가 언제 한 번 이 유통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하죠 특집 방송으로 한 번 그 다룰 예정이 원래 있었어요 코너 무시하고 네 그 왜 하면은 제가 종종 이전 방송에서 언급을 살짝살짝 했지만 어 저희가 만드는 업체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행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십수년간 그 겪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도라도라 딴지마켓으로 오신 분들도 네네 그런 분들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정말 그 죽 그 프랜차이즈 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진짜 아 왜 아픈지는 뭐 방송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 네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참 비단 그 업체만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네 이게 호갱이 우리가 모르고 호갱이 되는 거는 정말 사연으로나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알면서 내가 호갱짓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픕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난 또 그게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죽 프랜차이즈에 화가 나서 그 죽집을 안 가면 또 가맹점주분들이 또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진퇴양난이긴 한데 제가 이 방송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호갱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호갱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슈퍼에스타K 좀 늦은 업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죄송해요 네 저 때문이에요 네 카페에 로라가 그냥 로라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서 네 아 친회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8회 방송에는 좀 더 발랄한 모습 네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와 재미로 여러분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괄호치고 단 여러분들의 예상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